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뭐예요? 뭐야? 아니, 부담스러워, 이게 뭐예요, 이게? 아니, 너무 부담스러워. 아니, 진짜, 뭐야? 이게 뭐야? 나 생일 때도 이렇게 안 했네, 진짜. 상품이 뭔지는 정해져 있어요? 한의 씨가 원하는 거요. 제가 원하는 거? 진짜로? 어, 뭐야? 어, 와인인 거 같은데? 어, 난 너무 저격 선물인데? 상장 먼저 보겠습니다. 최고의 동심브레이커상, 성함 정한혜. 위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전국의 K재민이들의 동심을 이 악물고 격파하사,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킹밧주, 제작진 1도. 오, 상장까지. 나 학교 다닐 때도 많이 고프다는데. 짜잔. 오, 뭐야? 헉? 이거 99 빈티지? 헉? 이거 완전... 우리 제작비 괜찮아요? 이 정도의 선물이면, 잠시만. 8승에 다시 선물이 또 하나 더 있죠? 그쵸, 점점 선물도 점점 올라가겠다. 진짜? 오케이! 오케이! 진짜 너무 좋아. 재민이들아, 내가 오늘 선물까지 받아보니까 나의 탐욕을 어떻게 이렇게 절제할 수가 없다. 앞으로도 동심 브레이커! 오늘 도전자는 스타 같아요, 저 팬스타. 대부분 저보다 다 스타 같긴 해요. 좀 긴장되는데? 안녕하세요, 저는 9살 장화예입니다. 이 아일리가 하늘삼촌을 꼭 이기겠어요. 어? 어? 아니요. 아니... 노. 아... 왜 주워? 어? 어? 춤을 추면서 등장한다고?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... 예상 순서 나 순간 너 또 찍는 줄 알았어. 안녕? 아일라 너 춤을 너무 잘 추구나. 감사합니다. 아이돌... 좋아요! 어? 좋아하지? 누구 좋아해? 처음에는 남자 아이돌. 어? 지금은 여자 아이돌이 더 좋아? 아니요. 지금도? 화법이 드리하구나. 지금도? 혹시 너 블락비라는 팀 알아? 몰라요. 아.. 영영 죽겠지 따라와 베이베 이거 아..몰라요..아직.. 좀 귀여운 춤? 어 맞아 나는 사실 섹시보다는 좀 귀여운 쪽이긴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볼을 터치하면서 얘를 슬라이드 아 그래? 하..나 4박 5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? 카메라 세워두시고 좀.. 다시 한 번만 해볼까? 나 좀..내 춤 컨디션에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영영 죽겠지 하늘 위로 너와 나 하늘 위로 따라올나 하늘 위로 더 늦지 않지 인질투 미치는 않아 하늘 위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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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가르쳐줘봤는데 젊은 게임이 나와요 짜잔 떡볶과 사진기 하지만 승부는 승부다 나를 이겨야 가져갈 수 있다 이글루 게임?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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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리 먼저 아이리 먼저 이거를 먼저 빼.. 어떡해 뺐습니다 오오케오케 떨려 오우 떨려 오오오 두 개 빼야지 아까 아이리가... 살았다! 상추를 왜 이렇게 잘해요? 누가 떨어뜨린 거지? 너였던 거 같은데? 손 안 댔는데요? 손 안 댔다고? 아닌데 아까 잠깐 다긴 거 같던데? 왜 손을 안고 누구예요? 가슴이 어디예요? 제가 사실 손 떼면서 떨어졌습니다. 살았다! 10초 정지권? 10초 정지권? 시작! 갑자기 시작합니다. 침착해! 4개? 왜 떨리냐 손이? 손이 떨려! 1, 2, 3, 4, 5, 6, 7, 9, 1, 2, 3, 4, 5, 6, 7, 9, 일어나서 해도 되죠? 안 된대. 공부처럼 집중하자.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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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싸울 때까지 싸는 게 아니라. 다시 싸워야 돼. 긴장하네, 자신. 너무 싫다. 나 자신 잘해. esut b- 집중. 집중. 5, 4, 2, 1 아이를 입장해 본래 아이라! 아이라! 어이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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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끝난 거야? 승리한 아이를 위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최고! 최고지 친구들아 막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선물 못 받아도 그냥 기분 좋게 가 하늘삼 좀 만났다고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해 재미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욕심내지 말고 요새 초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포즈 없나? 이거? 네 화질이 이렇게 좋아? 주름 하나 하나까지 다 넣어놨네? 래퍼 친구가 드디어 세민아 기다려라! 넌 멘탈에 웃을 수도 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연세가 많으셔 하늘 할아버지 심사위원이 누구신데요? 어? 뭐야? 가문의 영광입니다 북킵 원탑이잖아 북킵 원탑이잖아 몇 에어컨 투데이 에어컨 이스택